이렇게 글씨를 오랜만에 적은 기분 그러니까 무서워 묶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손재주까지 왜? 기분이 나일 수 있을 거 아니야? 뒤질 거 아니야? 아니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벌려야겠다. 벌려야겠다. 이렇게 벌려야겠다. 이렇게 벌려야겠다. 마음에 들어! 루미너스 복! 루미너스. 저희 루미나스한테 복을 얻어가라고 행운 부적 써드렸습니다. 와 멋있다. 이거 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루미나스 복러스래요. 정답이야 이게. 뭐예요? 좋아할 것 같아요. 맵고 제일 좋아할 때. 돌돌치킨. 돌돌치킨도 있어요. 어.. 티븐이 만든 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뭔가.. 이렇게 떠돔긴다. 입에 붙어요. 아니 티븐이가 만들었어. 근데 약간.. 오바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돌돌치킨을 이렇게 쓰는 건데 제가 좋아하는.. 저는 살짝 컨셉이 하나하나씩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설명해주세요. 컨셉이요. 하나는 현실처럼 적었고요. 네네. 하나는 하고 싶은 말을 적었고 하나는 약간 장비 퍼즐을 내가지고 네. 인턴스들 같은 사이버드네요. 스티븐도 한 번 읽어주세요. 한 번 꼬치 그려도 되겠네요. 두 개는 네. 두 개는 한국어. 저생대 씨. 스티븐 참 오세요. 참 오세요. 스티븐 참 오세요. 한 번 더 올려주세요. 한 번 더 올려주세요. 저도 몰라요. 저도 왼쪽 왼쪽. 보지 마세요. 네, 됐어요? 네, 그럼 저희... 어, 뭐야? 하나 나와 뭐야? 아, 하나 우리 거야. 하나 우리 거야. 오, 예. 고마워. 이 노래가